제가 느끼기로 보이스요정 서은강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성향이나 느낌들이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법이나 이런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군대에서 군악대 행사를 많이 하면서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래적으로도 사실 활동할 때만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명이서 하던 걸 혼자 하거나 둘이서 하거나 하고 음향도 사실 부족한 환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컬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여기처럼 사운드가 잘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쌩목으로. 날 것?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단련도 많이 된 것 같고 뭔가 개인적으로는 보컬적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인연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서은강씨의 면모가 있나요?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재미있고 되게 꾸러기 느낌인 아주 밝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깊숙한 곳에. 깊숙한 곳에 있는. 서은강씨만이 알고 있는 나. 깊숙한 곳에 있는 뭐 섹시함? 아니 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힐링하시고 계신데. 맞아요. 이건 맨즈 에스에서 봐야죠.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맨즈 에스에서 봐야죠. 하지만 노래는 자제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정말 모든 걸 다. 기자님들께 파이팅 넘치게. 지금 데뷔거든요 데뷔. 맞아요. 솔로 앨범 데뷔에요. 신인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무도 모른다. 먼저 내변에 따라서는 한국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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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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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멘